3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살려울의 동민들은 이 동네에 생긴 이래로 처음 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공경을 당하였다. 집간 논 마지기, 반날 가리는 대부분 유정근이가 경영하는 식산 조합의 채무 때문에 혹은 벌써 경매를 당하고 혹은 가차압을 당하고 혹은 집을 명령을 당하고 있게 되었다. 빚을 얻어쓰기가 쉬운 것과 옛날의 신용대부 대신에 신식인 저당권 설정이라는 채권 채무의 형식은 가난한 농민들을 완전히 울가 넣고 말았다. 숭이가 경영하던 협동조합이 농량과 병치료비와 농구사능 값 밖에는 일체로 대부하지 아니하던 것을 야속히 여기던 살려울 농민들은 잔치 비용이거나 노름비천이 거나를 물론하고 저당만 하면 구워주는 유정근의 식산조합을 환영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가여운 농민들은 그것이 자기네 자살 행우일 줄은 몰랐던 것이었다. 도장만 찍으면 돈이 생긴다고 살려울 농민들이 생각하게 된 지 이태가 다 못하여 이제는 농량조차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추수할 곡식을 저당으로 한 장리뼈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정근의 아버지 되는 유산장은 아들의 수환에 절절 탐복하였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는 모든 재산권을 전부 아들 정근에게 맡겼다. 유산장 내 재산은 숭이가 감옥에 들어간 동안에 세 배가 늘었다고도 하고 네 배가 늘었다고도 한다. 아무리 줄잡아도 갑절 이상이라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정근은 숭의 집에서 좀 더 올라간 곳에 별장이라고 일컫는 집을 짓고 서울 가서 고등보통학교까지 마치었다는 여학생을 첩으로 데려다가 금년 봄부터 살림을 차렸다. 도해 의원에 선거될 양으로 출마하였으나 돈만 몇천 원 없이 하고 낙선되고 만 것만이 이 집의 유일한 실패였다. 그러나 불원관 면장이 될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였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도해 의원이 된다고도 하고 또 동경 어떤 유력한 사람의 추천으로 불원관 군수가 되리란 말조차 있었다. 어쨌든지 유산장집 운수는 끝없이 왕성하는 것 같지만 보였다. 그러나 이 동네에서 개벽 이래로 있어본 일 없는 차압이나 경맨이 하는 것을 당하게 되어 몇 푼 어치 안이 되는 세간에 이상한 종이쪼각이 붙고 오늘까지 내 소유된 것이 남의 손으로 끌려감을 당할 때 받는 살려올 농민들의 가슴에 쓰라림은 비길 때 없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하여가는 정근에게 그 따위 민간의 불평은 한 센티멘털 이즘에 불과하였다. 혹시 불평하는 말을 하는 소작인이나 채무자가 있다고 하면 정근은 서슴지 않고 그것은 게으른 자의 핑계다. 약자의 비명이다. 내가 그대 내에게 돈을 구워준 것은 급한때 그대 내를 도와준 것이다. 남의 도움을 받았거든 감사한 줄을 알아라. 이 모양으로 대답할 것이다. 정근은 법률을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무슨 일이든지 법률에 걸리지 않기를 힘쓴다. 정근은 이 세상에 법률밖에 무서운 무엇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는 사람보다 몇 갑절이나 법률을 무서워한다. 무서워하는지라 그는 요리조리 법률을 피할 길을 찾는 것이다. 그의 정신의 전체는 법의 그물을 피하여 돈을 모으는 것에만 쓰였다. 그러나 정근에게 또 한 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작은 가비의 만기추록이다. 정근이가 작은 가비가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작은 가비가 돌아오면 자기의 행포에 한 꺼림이 생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가 비록 보통 학교 밖에는 더 배운 것이 없고 또 사람도 그렇게 잘난 편이 아니지만은 작은 가비에게는 옳은 것을 위해서는 겁을 내지 아니하는 무서운 성질이 있었다. 그것은 힘으로 누르기도 어렵고 돈으로 사기도 어려운 성질이었다. 이를테면 작은 가비는 좀 둔하면서도 직한 벽창호였다. 정근은 작은 가비가 어렸을 때 동무로서 이 성질을 잘 알았다. 승희가 작은 가비에게서 본 것도 이 성질이었다. 정근은 작은 가비의 이 성질이 싫고 무시무시하였다. 게다가 그는 감옥에서 3년이나 닦여 나지 아니하였나. 그는 검사장에서나 공판장에서 나는 모르고 허승이가 하라는 대로만 하였소. 한다든지 조선이 잘 되고 어쩌고 나는 그런 것은 모르고 돈이 생긴다니까 하였소. 하기만 하였던들 그는 백방이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우직한 작은 가비는 어디까지든지 허승과 동지인 것을 주장하였다. 검사와 예심 판사의 유도함도 듣지 아니하였고 공판장에서도 그대로 뻗대었다. 이것은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미친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정근은 이러한 작은 갑을 담안 미친놈이라고만 웃어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정근이가 작은 가비를 싫어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작은 가비의 아내에 관한 것이었다. 작은 가비의 아내는 작은 가비가 옥에 들어갈 때 겨우 열여섯 살이었다. 열두 살의 민면으로 와서 열다섯 살의 머리를 얹고 내 생활을 한 지 1년 만에 옥에 들어간 것이었다. 작은 가비가 옥에 들어갈 때에는 면회하러 온 아버지에게 제 아내를 날마다 숭의 집에 보내어 그 집 일을 도와주게 하라고 부탁하여서 한 이태 동안은 그러하였다. 그러다가 정근이가 여학생 첩을 해서 따로 집을 잡은 뒤에는 여러 가지로 꼬여서 작은 가비의 철을 한 달에 2원씩 월급을 주기로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학생 첩에 시중을 들렸다. 밥도 짓고 물도 깃고 세순물도 놓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자리도 깔고 걷고 엄엄비습 몸종 비슷한 일을 하였다. 월말이면 월급 외에 인조견 치마채 저고리감도 주었다. 정근이가 작은 가비의 철을 이렇게 불러다가 쓰는 것은 결코 그의 서비스만을 위함이 아님은 물론이었다. 열여덟, 열아홉 살에 통통한 그 육체에 마음을 두었음은 물론이었다. 동네에는 한 달이 못하여 소문이 났다. 학생 첩과 정근과의 사이에 싸움이 나면 그것은 작은 가비의 철 때문이라고들 다 추측하였다. 아마 그럴 것이다. 아가, 너 학생 첩 내 집에 가지 마라. 가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아와. 이 모양으로 시아버지의 말을 듣는 일도 작은 가비의 철에게는 있었다. 한 달에 스문냥이 얼마야요? 하고 며느리는 뾰로통하였다. 아들과는 딴판으로 사람이 좋기만 한 돌 모루집 영감님은 그 이상 더 말할 수가 없었다. 이 촌에서 인조견 옷을 걸치고 낯의 분기운을 보이고 다니는 며느리의 꼴은 시아버지 눈에 안이 거스릴 수 없는 풍경이지만은 명절이 되어도 며느리 옷 한 가지도 못해주는 시아비로는 그 이상 더 책망할 수도 없었다. 오직 월말이면 지전 두 장을 꽁꽁 뭉쳐다가 시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것만 눈물겹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러한 때 돌아온다는 작은 갑이다. 돌 모루집 영감님은 며느리가 지어놓은 작은 갑에 옷 한 벌을 가지고 며느리가 번 돈으로 차비를 해가지고 무슨 무슨 형무소까지 아들 마중을 갔던 것이었다. 작은 갑이가 살려울해 돌아온다는 날. 그날은 곧. 선이도 돌아오는 날이다. 동네 청년 육칠이는 저녁차에 두 사람을 맞으러 일을 쉬고 정거장까지 나아갔다. 정선이도 고무다리를 끌며 울순을 데리고 우물에까지 나와서 기다렸다. 이 우물은 정선과 울순은 모르지만은 이제는 벌써 5, 6년 전에 유순이가 바가지로 이슬 맺힌 거미줄을 걷고 식전 물을 기르면서 승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데다. 순의 무덤이 바로 이 우물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것도 이상한 인연이었다. 유순의 무덤은 벌써 새 무덤의 빛을 잃었다. 다른 낡은 무덤과 같이 풀로 덮였다. 정선은 청명 추석에 울순을 보내어서 이 돌아볼 사람 없는 유순의 무덤과 한갑 어머니의 무덤을 돌아보게 하였다. 예수교 학교에서 자라난 정선이라 음식을 버려놓는 것은 아니지만은 풀이나 뜯어주고 꽃폭이나 심어주었다. 정선은 우물가에 서서 순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울순도 따라서 바라보았다. 여기 오신지가 몇 해예요? 하고 울수는 감계를 못 이기는 듯이 물었다. 벌써 5년째다. 우리가 농사를 4번이나 짓지 아니했니? 하고 정선은 서울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부모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났다. 떠난 지 4, 5년이 되어도 소식도 없는 집. 그러나 그것은 그리운 집이었다. 그러고는 정선의 머리는 어디어디로 돌려졌다. 거기는 남편이 흙물 묻은 옷을 입고 있다. 4, 5차 면회도 하였고 이따금 편지도 오지만은 앞으로 아직도 이태를 남긴 남편의 돌아올 기회가 망연하였다. 해는 니엿니엿 넘어간다. 지평선 위에는 구름 봉오리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색채로 변하였다. 논 김을 매는 사람들이 석양 빗긴 뼛에 마치 신기루 모양으로 커다랗게 떠오르는 것이 바라보였다. 으어 허어 하는 소리 밖에는 말뜻도 알아볼 수 없는 메나리 소리가 들려왔다. 배고프고 피곤한 것을 이기려는 젊은 농부들의 억지로 짜내는 소리였다.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장돌림의 당락이 방울 소리가 들리고 메꼬자 밑에 손수건을 들인 장꾼들이 새로 샀나 싶은 부채를 붙이며 짓거리고 가는 것이 보였다. 이에꼬 작은 가비와 선이 일행이 무너미 고개를 넘는 것이 보였다. 뒤에 따라오는 것은 정선이가 돌 모루집 영감님 편에 붙인 제 옷, 예전 서울서 입던 옷을 입고 제 파라솔을 받은 선이었다. 저기 옷이네! 하고 울슨도 반가워서 따라갔다. 머리를 치렁치렁 따느린 커다란 계집애다. 정선도 쩔뚝쩔뚝하며 몇 걸음을 더 걸어갔다. 청년들은 자기네 힘으로나 빼어오는 것 같이 작은 각과 선이를 옹우에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웃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고는 또 떠들고 웃었다. 아, 정선이! 하고 선이는 정선이가 절뚝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빠른 걸음으로 뛰어와서 파라솔을 풀밭에 내던지고 정선을 껴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다. 작은 가비가 정선에게 인사를 할 때. 정선은 일변 눈물을 씻으면서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작은 가비와 젊은 사람들은 새 여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주려는 듯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정선과 선이는 언제까지나 서로 안고 울었다. 곁에 을순이도 앞치마 자락으로 낯을 가리고 머리꼬리를 물결을 지으면서 울었다. 선이는 한참이나 정선을 안고 울다가 정선에게서 물러나 정선의 화장 아니한 볕에 그을린 얼굴과 목 지지미 치마에 굵은 모시적 쌈을 걸친 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미친 듯한 열정으로 정선의 목을 안고 수없이 그 입을 맞추었다. 정선이가 더 이뻐졌구나 하고 선이는 다시 정선에게서 물러서며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허선생 면회하고 왔다. 안녕하시더라. 난 꼭 3년 만에 뵈었는데 몸이 좀 부으신 듯해 같아. 정선이 보고든 잘 있으니 염려 말라고 그러라고. 나는 집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꼭 한 모양이라고 말하라고. 학교에 있을 때보다 공부가 많이 된다고. 서양 유학하는 셈 치고 있다고 그러라고. 이태나 더 있어야 졸업이라고. 졸업하고 가거든 새 지식을 가지고 일할 터이니. 그동안에 정선이는 건강과 용기를 기르고 있으라고. 광명한 앞길을 바라보고 에어 어두운 슬픈 생각을 말라고. 그리고 또 뭐해라고 하셨더라. 오 옳지. 친정에 한 번 댕겨오라고. 정선이 친정 아버지께서 감옥으로 편지를 하셨더라고. 필적이 떨리신 것을 보니까 퍽 노세하신 모양이니 얼른가 배라고. 안 가. 하고 정선은 서울 쪽을 바라보며 눈을 꿈쩍꿈쩍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고개를 도리도리 하여 보인다. 선이는 말을 이어 그리고 그리고 하고 잊어버린 말을 생각하다가 오 참 하고 을순이의 손을 잡으며 선이는 을순이가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 적당한 신랑을 구해서 시집을 보내라고. 서울로 보내든지 살려울서 혼초를 구하든지 정선이가 을순이 어머니가 되어서 잘 골라서 시집을 보내라고. 안 가요. 전 집에 있을 테야 해요. 하고 을순은 고개를 숙이고 정선의 치마 꼬리를 만진다. 정선은 을순의 어깨에 올라앉은 귀뚜라미를 집어던지며 말없이 한숨을 쉰다. 오 그리고 또 저 아이고 무슨 말씀을 또 하시더라. 하고 선이는 말을 잊어버린다. 세 여자가 울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날은 아주 저물어 남빛 어둠이 달랫벌을 덮었다. 을순아 밥! 하고 정선이가 놀랐다. 아이고 마! 하고 을순이가 집을 향하고 달려간다. 정선과 선이도 집을 향하고 걷기를 시작한다. 몇 걸음을 가다가 정선이가 우뚝 서며 선이 순이 무덤이 적이라오 하고 선이에게 시루봉 기습을 가리켰다. 선이는 깜짝 놀라는 빛으로 정선이가 가리키는 데를 본다. 그러나 어둠은 완전히 유순의 무덤을 가려버리고 말았다. 한갑어머니 무덤도 적이고 하고 정선은 또 한 번 그곳을 가리켰다. 선이는 두 무덤이 있다는 쪽을 향하여 이익히 묵상하였다. 시루봉의 원추형인 윤곽이 마치 한 큰 무덤인 것과 같이 남은 빛의 하늘에 우뚝 솟아있었다. 그 봉우리 위에는 새로 눈 뜨는 별 하나가 반짝거렸다. 불쌍한 순이 누운 곳이 저기라네. 무덤은 아니 보이고 저녁 하늘에 별 하나만 깜빡인다. 선이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시를 만들어 유순의 무덤에 새겨 세울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선이와 정선은 동네 사람들을 피하여 동네를 애돌아서 집으로 향하였다. 작은 가비가 집에 돌아온 길로 보고 싶은 이는 물론 그의 아내였다. 혼인이라고 해서 석 달도 다 못되어서 떠난 해. 그때에는 아직 열여섯 살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만은 지금은 열아홉 살이 되어 성숙한 부녀가 되었을 아내는 작은 가비의 가장 그리운 사람일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보고 싶어 하고 옥중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간수한테 야단을 당한 일까지 있었다. 작은 가비는 전보다 태락한 집을 보았다. 다 썩어 문드러진 바자를, 바잔문, 여러 해 영을 잊지 못해서 여기저기 홈이 파진 것 등 작은 가비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은 가장 섭섭한 것은 아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었다. 혹시나 죽었나 하는 무서움까지 있었다. 모두 엉성하게 뼈만 남은 동생들이 반가워하는 것도 싫어하였다. 작은 가비는 수줍은 맘에 아내가 어디 갔는가를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어디 알진 않았니? 아이고, 겨울에 손발이 온다던데. 글쎄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고생이냐. 이러한 말을 해주는 어머니와 일가, 동네 사람들의 말에 작은 가비는 예, 무얼요? 이러한 마음 없는 대답을 하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아내인가 하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동네 집 아이들이 모여들고 늦도록 회, 아니 오른 닭들이 끼룩거리고 들어오고 동네 집 개까지 모여들어도 아내의 빛은 안 보였다. 얻다, 시장하겠다. 어디 먹을 게 있나? 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손수 밥상을 들고 들어와서 작은 가비 앞에 놓는다. 어디 갔어요? 하고 작은 가비는 참다못하여 어머니를 향하고 묻는다. 누구? 응? 내 처? 하고 어머니는 어디 일 갔어? 이제 오겠지. 하고 갑자기 시들한 어조로 변한다. 죽지는 않았군. 어디로 가지도 않았군. 하고 작은 가비는 저기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아무렇기로 남편이 3년이나 오게 있다가 돌아온다는데 무슨 일을 갖기에 이렇게 늦도록 안이 오는가 하고 불안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였다. 돌 모루집 영감님은 반은 죽고 반만 산 사람 모양으로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표정도 없이 반만 먹고 있었다. 저녁 상을 물려도 아내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붕 낮은 방은 벌써 어둡다. 그래도 아내는 안 돌아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뒷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버지인 돌 모루집 영감님은 텐마루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작은 갑은 화를 내어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어디 갔소? 이렇게 어둡도록 안 오니? 하고 수줍은 것 다 제쳐놓고 물었다. 퍽 또 안달을 한다. 산 사람이 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계집이 보고 싶거든. 가 보렴으나 하고 어머니는 소태다 숭용 바가지를 내 동댕이를 치며 어성을 높였다. 마중 가보렴 하고 아버지가 작은 갑에게 말을 건다. 어디 갔어요? 날마다 이렇게 늦어요? 하고 작은 갑은 아내를 오래 떠난 남편이 가지는 일종 본능적인 의심을 느꼈다. 가래. 그래도 돈을 벌어서 우리 집에서도 돈을 만져본 된다. 저 횃나무집 정근희 학생 첨례 집에 가서 일해주고 먹고 한 달에 이혼이야. 요새 그만한 벌이가 있나? 하고 돌모루집 영감님은 며느리의 하는 일을 변호하였다. 뭐요? 하고 작은 갑은 눈이 뒤집힘을 깨달았다. 아 굶어 죽기어든 그 원순놈의 집에 가서 종로릇을 해줘? 그래도 한 달에 먹고 숨은 양이 어딘데 숨은 잎을 어디서 하고 돌모루집 영감님은 끙끙하고 앉았다. 작은 갑은 간다 온다 말 없이 휙 집에서 나왔다. 작은 갑은 정근희 학생 첩의 집이라는 데를 향하여 빨리 걸었다. 그 동안에도 작은 갑은 동네의 길들이 더러워진 것을 보았다. 가운데가 불룩하던 길이 이제는 가운데가 우묵하게 패었다. 집들도 모두 윤을 잃었다. 숭이가 애써 잃어놓았던 동네의 문명을 정근희가 모조리 깨트려 버린 것이었다. 작은 갑은 황혼 속에 귀신같이 서 있는 한갑인의 집을 보고 우뚝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을 생각하였다. 그것이 모두 다 정근의 소인 것을 생각하고 이를 갈았다. 작은 갑은 한갑의 집을 지나서 보리밭과 산밭 사이로 등성이를 올랐다. 거기 심었던 낙엽송이 모두 말라 죽은 것을 보았다. 마루터기에 올라서려 할 때 작은 갑은 눈앞에 희끗한 무엇을 보았다. 작은 갑은 우뚝 섰다. 그 희끗한 것은 두 사람이었다. 작은 갑은 길가 풀숲에 납작 엎드렸다. 그래가지고는 사냥하는 사람 모양으로 가만 가만히 기어 올라갔다. 두 사람의 안고 섰는 양이 황혼 빛에 희미하게. 그러나 윤광만은 분명하게 하늘을 배경으로 납떠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수없이 입을 맞추고 희롱하는 것이 보였다. 작은 갑의 사지의 근육은 굳었다. 호흡도 굳었다. 아이 고만 놓으셔요. 하는 것은 분명히 작은 갑의 아내의 음성이었다. 내일 또 오지? 하는 것은 정근의 음성이었다. 그럼요. 작은 갑의가 못 가게 하면 어찌할 테야? 아이 놓으세요. 누가 보는 것 같아. 하고 여자는 몸을 빼어내려고 애를 썼다. 흠 오늘 밤에는 작은 갑의하고 오래간만에 정답게 잘 터이지? 하고 정근은 여자를 땅에 앉히려는 태도를 보였다. 아이 작은 갑의가 보면 어떡하오? 하고 여자는 애원하였다. 그까진 놈 보면 대순가? 내가 주제소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놈 또 징역을 갈걸? 그놈 징역만 가면 우리 같이 살아. 응? 하고 정근은 여자를 번쩍 안아 들어서 땅에 내려놓는다. 이놈아! 하고 작은 갑은 뛰어나섰다. 정근은 서너 걸음 달아나다가 작은 갑에게 붙들렸다. 작은 갑은 정근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는 땅에 엎떠진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떨고 있었다. 이놈아! 하고 작은 갑은 한 주먹을 높이 들었다. 난 잘못한 것 없네. 하고 정근은 한 팔을 들어 작은 갑의 주먹을 가렸다. 내가 다 보았다. 저기 숨어서 내가 다 보았어. 하고 작은 갑은 주먹으로 정근의 따기를 서너 번 영거푸 갈겼다. 아니 아이고 아이고 하고 정근은 작은 갑의 주먹을 피하며 아니야 자네가 잘못 보았네. 가만! 아이고 내 말을 아이고 한마디만 듣게. 아이고 글쎄 아이고. 이놈아! 네가 주둥이가 열 개가 있기로 무슨 할 말이 있어. 옳지! 이젠 내가 네놈을 죽이고야 말터이다. 하고 작은 갑은 정근을 땅에 자빠트려 놓고 타고 올라앉았다. 작은 갑과 정근이가 격투를 하는 동안에 작은 갑의 처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집으로 달려내려가 시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저 큰일 났습니다. 둘이 큰 싸움이 났습니다. 하고 고하였다. 돌보루집 영감님은 그 말에 벌써 누가 누구와 무슨 일로 싸우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영감님은 지팡이를 끌고 두 사람이 싸운다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리하여 가까스로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정근은 제 집으로 들어가고 작은 갑은 아버지에게 끌려서 집으로 내려왔다. 영감님은 또 앞에 무슨 큰 불길한 일이나 생기지 아니할까 하여 속으로 겁이 나고 어서 죽어버려야 하는 자탄을 바라였다. 영감님은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재산을 못 만들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큰소리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집에 돌아와 보니 작은 갑도 목과 낮에 시퍼렇게 피진 곳이 여러 곳이요. 코피가 흘러 적삼 앞자락이 뻘겋게 물이 들었다. 이날 밤에 작은 갑의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나 하고 겁을 집어먹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애초에는 남편이 자기를 건드리면 왜 이래 하고 뿌리쳐서 핀잔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나 정근을 때려 눕히고 막 때리는 양을 보고는 겁이 나서 감히 남편에게 반항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작은 갑은 밤이 새도록 곁에 아내라는 여자가 있는 것을 잊어버린 듯 하였다. 작은 갑의 아내는 도리어 자존심을 상하는 불쾌감을 느꼈다. 아침에 일찍 어니 작은 갑은 부수수 일어나서 정근의 집을 찾아갔다. 어깨와 옆구리와 아픈 데가 많다. 마당에 화초도 심고 서양 종자 사냥개도 넣고 말도 메고 상당히 부르조아식으로 꾸민 정근의 학생첩의 집 문 밖에 선 작은 갑은 짖고 대드는 개를 발로 굴러 위협하며 정근이! 정근이! 하고 무거운 어조로 두어 번 불렀다. 누구셔요? 하고 건넌방 문을 방식 열고 내다보이는 것이 여학생첩인 모양이었다. 작은 갑은 그 여자의 말은 들은 채 만체하고 정근이! 날쇠! 작은 갑이야! 한마디 할 말이 있어서 왔네! 하고 신을 벗고 마루 끝에 올라선다. 이 집은 서울 집 본으로 지었다. 학생첩이라는 여자는 작은 갑이라는 말에 혼비백산하였다.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나 부는 것 같이 몸서리를 쳤다. 작은 갑은 들어오란 말도 없는 주인의 방에 들어섰다. 일본식 모기장이 앞을 탁 가렸다. 작은 갑은 모기장을 한 손으로 움켜쥐어 득 잡아당겨 걷어버리고 정근이가 누운 곁에 펄썩 앉으며 정근이! 하고 한 번 더 크게 불렀다. 정근은 비로소 잠을 깬 것으로 찌그러진 눈을 떠서 작은 갑을 바라보았다. 정근은 도장과 돈이 있는 곳을 한 번 생각하고 만져보고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정근이! 내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야. 자네 한 사람 때문에 허 변호사라든지 백선혜씨라든지 또 내라든지 아무 죄 없는 징역을 지게 되고 그뿐 아니라 자네 한 사람 때문에 모처럼 살아가려던 동네가 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곰곰 생각하니까 자네를 죽여버리는 것이 이 동네를 살리는 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네를 내가 마저 죽여버리려고 왔네. 사람 살리우! 하고 정근은 소리를 치며 일어났다. 그러다가 작은 갑의 눈을 보고는 문득 태도가 변하여 작은 갑의 앞에 절하는 모양으로 엎드리며 살려주! 내가 다 죽을 죄로 잘못했으니 살려주! 우리가 앞뒷집에서 자라난 정리를 생각해서 목숨만 살려주! 여보! 여보! 이리 와서 인사드리우! 우리 어려서부터 친구가 오셨소! 여보! 에이! 이리오! 차라도 만들고 우선 이리 와서 인사부터 하고! 하고 정근은 반쯤 정신나간 사람 모양으로 허둥댄다. 9시가 지나면 주제소장이 들르기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6시도 다 안 되었으니 9시까지는 무사히 지내도록 온갖 수단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낸들 사람을 죽이고 싶겠나? 그렇지만은 하고 말하려는 작은 갑을 가로막으며 그야 자네가 분하게 생각할 줄도 알아. 그렇지만 그건 오해야. 자네 이복 후에 자네 아버지가 무얼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때 마침 이 집을 지었고 해서 참 자네 부인더러 우리 집 일을 좀 보살펴 달라고 그랬지. 그게 벌써 3년 아닌가. 그동안의 매사게 먹고 이원이라고 정했지만은 돈일세 옷감일세 또 양식일세 하고 자네 집에 간 것이 해마다 100원어치는 될걸. 하지만 다 아는 처지니까 그래 그래 나는 잘못한 게야 있지 그저 모두 잊고 오해를 풀어주게 응 그럼 자네가 분할 테지 그럼 오해될 것도 없지 응 그저 다 오해야 작은 갑은 정근의 말 뜻을 짐작하느라고 정근의 눈과 입과 손을 눈도 떼지 아니하고 바라보다가 응 나도 내 아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닐세 젊은 며느리를 자네와 같은 생마의 집에 보내는 우리 아버지가 그르지 또 내 아내가 절개가 구두면야 누가 모해라기로 까딱 있겠나.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오지 자응을 알 수 있나. 다만 내가 그 여자의 서방이니까 자네를 죽인 칼로는 그 계집마저 죽일 수밖에 없지.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자네를 죽이려는 것은 이 동네를 위해서야. 자네가 3년만 더 살아있다가는 이 동네가 숙밭이 되고 말 것이요. 3년이 되기 전에 자네와 자네 집 식구는 이 동네 사람들의 성난 손에 타 죽거나 마저 죽거나 찔려 죽거나 할 터이니. 그리 되면 살려올 동네는 온통 숙밭이 되고 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야 나하고 자네하고 죽어버리면 이 동네는 산단 말일세. 자네도 죽기는 싫겠지 나도 죽기는 싫어. 그렇지만은 꼭 자네를 죽이고야 말 테니 그리 알게. 하고 한 손에 들었던 수건 뭉치를 탁 털어서 날이 내치나 되는 일본식 시카를 내어든다. 이 사람 사람 살려주게. 이 사람 작은 가비 제발 살려주게. 무예든지 자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살려만 주게. 여보 이리 좀 와요. 하고 정근이가 미다지를 열어져 치려는 것을 작은 가비가 정근의 팔을 꽉 붙들어서 제자리에 앉힌다. 정근은 제 몸의 어느 구석에 칼날이 들어가는 줄만 알고 아고고 하고 눈을 희번덕거린다. 그러다가 작은 가비의 손에 들린 칼에 피가 흐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야 숨을 헐떡거린다. 이 학생 첩이 덜덜 떨고 엿듣고 있다가 손살같이 대문 밖으로 뛰어나간다. 주제소에 가려는 것이다. 오 주제소에 보냈구나. 그렇지만 순사가 오기 전에 너는 벌써 죽었을걸. 하고 작은 가비는 칼을 들고 정근에게 대들었다. 정근은 여보 가지마오 이리오 하고 학생 첩을 불렀다. 그러고는 더 말도 못하고 작은 가비 앞에 합장하고 빌었다. 이 학생 첩은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돌아 들어왔다. 들어와서 작은 가비 앞에 엎드려서 빌었다. 말은 못하고 그저 수없이 절을 하였다. 이놈 너는 법률밖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줄 아니? 세상에는 법률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다. 하고 작은 가비는 울렀다. 응 알았네. 알았어. 내 자네 하라는 대로 함세. 저 종이하고 내 만년필하고 가져와. 자 불러요. 내 쓸 테니. 무예라고든지 자네가 쓰라는 대로 쓸 테니. 자 그 칼을 좀 놓아요. 내가 이거 손이 떨려서 어디? 하고 정근은 종이를 앞에 놓고 붓을 든다. 작은 가비는 잠깐 주저하다가. 그래 써라. 허순과 협동조합을 모함한 것은 전연 무근하다는 것을. 네가 지어낸 것이지? 내 말을 받았어. 정근이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쓴다.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내 대답을 써라. 털끝만치도 속이면 안 돼. 하고 작은 가비는 칼을 흔든다. 그렇소. 하고 정근이가 답을 쓴다. 왜 무근한 소리를 했어? 협동조합이 생기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되고 또 허순 씨가 동민의 존경을 받는 것이 미워서 그랬소. 하고 정근은 똑바로 쓴다. 허순을 감옥에 보낸 뒤에 고리 대금과 부정수단으로 모은 돈이 얼마나 되나? 하고 작은 가비가 묻는다. 한 5, 6만 원 돼요. 그만만 돼요? 아니 실상 그밖에 안 되네. 계속 더 될 게 있나? 하고 정근은 입으로 대답한다. 지금 동민에게 지운 채권은 얼마나 되고? 1만 한 8천 원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청산하고? 그렇소. 더러는 부동산을 사는 형식을 취하고 더러는 강제 집행을 하여서 다 청산을 하였네. 고대로 써. 정근은 그 말을 쓴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1만 8천 원 채권은 포기하고 그동안에 모은 6만 원에서 절반 3만 원은 동래 교육 기금으로 또 절반 3만 원은 협동조합 기금으로 내어 놓는다고 표를 쓰게. 이 사람 그렇게 다 내놓으면 나는 무얼 쓰고 사나? 자네는 본래 자산도 있고 또 협동조합을 하거든 거기. 일 보고 월급 받지. 정근은 자금가비가 시키는 대로 3만 원은 동네의 교육 자금으로 3만 원은 식산 자금으로 살려올 동네에 기부한다는 표를 쓰고 연 5월 1 C명을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으로 학생첩이 도장을 찍고 또 자금가비가 도장을 찍었다. 자금가비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면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지를 잘 몰랐다. 다만 도장 한 번 찍은 것이 오늘날 법률에는 면하지 못할 책임을 지는 것을 여러 번 봐왔다. 정근은 자기가 비록 이렇게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협박으로 된 것이라는 한마디면 이 일이 뒤집힐 것을 잘한다. 작은 갑은 정근이가 쓴 표를 받아서 집어넣고 칼을 수건에 싸서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서 정근의 손을 잡으면서 친구다운 태도로 여보게 자네가 정말 이 표대로만 하면야 이 동네에서 자네네 부자 생사당 짓고 동상해 세우지 않겠나 그리되면 자네네 집도 잘 살고 동네도 잘 살지 않겠나 꼭 이 약속대로 하여주게 하고 손을 잡아 흔들었다. 정근은 작은 갑의 태도에 놀랐다. 첫째로 작은 갑이가 칼을 들고 저를 죽이러 온 것은 아내에 대한 분풀이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내와 정근과의 간통을 이유로 돈이나 달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근은 논이나 연아문 맞이기 주기로 결심까지 하였었다. 그러나 작은 갑은 이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비치지 아니하였다. 그의 요구는 자초지종으로 순전히 동네를 의한 것이었다. 살려올 동네를 의한 것이었다. 정근에게는 이런 일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일이었다. 자기 같으면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돈 몇천 원 떼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만 원으로 조합자금을 삼고 3만 원으로 교육기관을 세우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났다. 그럼 자네는 무거죄로 나를 고발하지는 않겠나? 하고 정근은 작은 갑에게 다졌다. 자네가 지금 약속한 일만 한다면야 고발이라니 말이 되나? 내가 자네 집 심부름을 해주어도 싫지 않지. 또 내가 자네 부인과 아무 일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혹시 오해로라도 말이야 그런 일을 문제로 만들지 않겠나? 자네가 지금 약속한 일만 한다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 고마워. 그럼 내 이 약속대로 함세. 나도 사람 아닌가? 나도 오늘 자네 정성에 감격했네. 저를 잊고 동네를 생각하는 그 의사적 풍도에 감격했네. 하고 정근은 겨우 떨던 몸이 진정되고 또 파랗던 입술에 빗기가 돌며 손을 내어밀어 작은 갑의 손을 청하였다. 작은 갑은 쾌하게 손을 내밀어 정근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자네가 만일 약속대로 아니하는 날이면 이 칼은 언제나 자네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네. 오늘 동네를 모아서 동네 이 일을 발표하세. 좋은 일이란 마음난데 해버려야 하는 것이야. 그럼 내 가서 일들 다 나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을 유치원 집에 잠깐 모아놓겠네. 자네가 모이란다고. 자네 심부름으로. 하고 작은 갑은 일어나서 정근의 집에서 나왔다. 정근은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작은 갑은 동네 집집에 다니며 정근의 뜻을 대강말하고 모두 유치원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반신 반의로 어리둥절하였다. 천하의 돈 받게 모르는 정근이가 무슨 흉계를 피우는 것인가 하면서 유치원으로 모였다. 한 시간이 다 못하여 작은 갑은 다시 정근의 집으로 왔다. 정근은 바로 밥수를 놓고 있었다. 다들 모였네. 모두 칭송이 자자하에. 좀 앉게. 하고 정근은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작은 갑을 바라보았다. 앉을 새가 있나 어서 가세. 하고 작은 갑은 선체로 정근을 재촉하였다. 정근은 두루마기를 떼어 입고 모자를 쓰고 작은 갑을 따라 나섰다. 유치원 바당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영양불량으로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다리들도 가늘었다. 사흘을 더 살 수가 없을 것 같이 참혹하였다. 모인 사람 중에는 아침을 굶은 사람도 있었다. 만일 오늘 또 정근이가 좁쌀 창고를 열지 아니하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창고를 깨트리고 꺼내 먹자는 의논까지도 있었다.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도 굶어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들 들어갑시다. 하고 작은 갑은 사람들을 방으로 들이몰았다. 사람들은 정근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모이는 모입니다. 숭이가 이 동네에 있을 때에는 가끔 동네 일을 의논하느라고 모였으나 숭이가 잡혀간 뒤로는 한 번도 모여본 일이 없었다. 유치원은 벽이 떨어지고 비가 새고 먼지가 켜켜이 앉았건만은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었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였다. 선인은 어제 감옥에서 돌아오는 길로 이 모양을 보고 울었다. 작은 갑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 정돈하기를 기다려서 사회자석에서 일어섰다. 그 곁에는 주제소에서 감시하러 온 경관이 둘이나 정모를 쓴 채로 앉아있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고 작은 갑은 입을 열었다. 동네 아이들도 무슨 구경이나 났는가 하고 기옷기옷 들여다보았다. 머리들이 자라고 때가 끼고 모두 귀신같이 되어버린 아이들이다. 숭이와 선이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은 이렇지 아니하였다. 유정근 선생이 하고 작은 갑은 뒤에 앉힌 정근을 바라보며 우리 살려올 동네를 위하여서 돈 6만원을 내어놓으시기로 하셨습니다. 3만원은 교육자금으로 3만원은 협동조합 자금으로 6만원을 내어놓으시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자필로 증서를 쓰셨답니다. 하고 정근이가 손수 쓴 증서를 낭독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인 뒤에 그뿐 아니라 우리 살려올 동네 사람에게 지운 빚 1만 8천여 원을 모두 탕감해 주시기로 하고 여기 이렇게 표지를 다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해가 끝난 뒤에 각각 나오셔서 우리 유정근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정근 선생이 그동안에 우리 동네에서 원망을 받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우리는 그 불쾌한 묵은 기억을 다 달래물에 띄워 내보내려고 오늘부터 새로이 우리 은인이요 우리 동네의 은인인 유정근 선생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유정근 선생은 하고 다른 종이조각을 꺼내며 우리 지도자 허승 선생에게 미안한 일을 하셨다는 것과 또 백선희 선생과 맹한갑군에게도 미안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우리는 기쁘게 이 불쾌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십시다. 허승 선생이 앞으로 이태 동안 더 옥중의 고초를 보시더라도 유정근 선생이 이런 고마우신 크신 일을 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유정근 선생의 고맙다는 뜻을 표합시다. 하고 손을 드니 모인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난다. 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나 하고 눈물을 흘리는 노인도 있었다. 다들 앉으십시오. 하고 작은갑은 정근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며 인삿말을 하라는 뜻을 표한다. 정근은 일어나 읍하고 나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습니다. 첫째로 오른 사람들을 모함했고 그 밖에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는 작은갑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갑군에게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작은갑군은 나를 용서하였습니다. 작은갑군은 내게는 재생지은을 주시니 입니다. 동네 여러 어른들께도 지은 죄가 태산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가 철이 안 나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살려올 동네를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 살려올 동네가 조선의 제일 넉넉하고 살기 좋고 문명한 동네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고 정근은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삼키느라고 잠깐 말을 끊었다. 정근은 눈물을 삼키고 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자백합니다. 첫째로 유순은 애매하였습니다. 허순군이 미워서 허순군을 잡느라고 내가 한갑에게 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유순을 죽인 놈은 저입니다. 하고 제 가슴을 가리키며 그리고 허순군이나 한갑이나 백선이시나 여기 계신 작은갑이나 다 애매합니다. 나는 처음 일본서 돌아와서 허순이가 동네에서 채를 잡은 것을 보고 불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허순이 때문에 못살게 된다고 생각하고 허송씨를 미워했습니다. 옳은 사람을 모함한 나는 소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열 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한 죄인입니다. 만일 허송씨나 한갑씨가 경찰에서나 검사국에서나 예심정에서나 공판에서나 내 말을 하였다 하면 그 이들은 다 무사하고 나는 무고죄로 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송씨는 일절 그러한 말을 입밖에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몹쓸 놈은 그것을 다행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양심은 있어서 자나 깨나 괴로웠습니다. 순이가 밤마다 꿈의 나를 원망했습니다. 순이는 내 열천 누이가 아닙니까. 나는 이제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나는 작은갑씨에게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 것은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마는 죽어도 마땅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은갑씨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잡혀가서 징역을 져도 줬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마음에 편하겠습니다. 나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여러 어른들께서 나를 때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백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만일 목숨이 남으면 나는 살려올 동네를 위해서 허순군이 하던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 많은 놈이라 무슨 낯을 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정근은 울음의 소리가 막힌다. 임석한 경관들은 서로 돌아보며 눈을 끔찍거린다. 청중들도 모두 복잡한 감정에 잠겨 있었다. 정근은 눈물을 씻으며 지금 작은갑씨가 말씀한 것은 다 내 뜻입니다. 하고 더 말할 수가 없이 감정이 혼란하여 밖으로 나가버린다. 방에서는 유정근이 만세! 하고 애치는 소리가 세 번 들렸다. 극도로 흥분한 정근은 거의 본정신을 잃은 듯 하였다. 그는 주재수에 자연한다고 자연에서 허숭의 죄를 없이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은갑은 굳이 만류하여 숭의 집으로 끌고 왔다. 정근은 정선과 선의를 보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하고 일본 무사 모양으로 마루에 엎드렸다. 작은갑은 정선과 선의에게 정근이가 심기일전한 전말을 대강 말하였다. 그리고 동네를 위하여 돈 6만원을 내어놓고 1만8천여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단 말을 하였다. 정근은 눈물 섞어 숭과 순이와의 관계는 자기가 다 지어냈다는 것과 숭과 선의의 관계에 대한 악선전도 다 자기가 지어낸 것이라는 것과 숭이가 자기의 죄를 다 알면서도 법정에서 한마디도 발설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자기는 경찰에 자연하여 숭과 선의와 한갑이와 순의와 작은갑이에 애매한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정선과 선의는 정근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위로하였다. 정근은 미친듯이 흥분하여 스스로 억제할 바를 몰랐다. 정근은 이러한 큰 결심을 한 이튿날 무슨 무슨 형무소에 허숭을 면회하였다. 허숭은 더운 감방에서 그물을 뜨고 앉았다가 유정근이라는 사람이 연회를 청한다 하여 일변 놀라고 일변 의아해 하면서 간수에게 끌려 나갔다. 정근은 숭의 얼굴이 나타나는 마태 도무지 면목이 없네 오늘 나는 자네에게 사죄를 하고 앞으로 해나갈 일을 의논하러 왔네 하고 단도직입으로 온 뜻을 말하였다. 숭은 대답할 바를 몰라서 다만 물끄러미 정근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모든 죄를 다 깨달았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백을 했네. 이제 자네 어구 한갑이한테만 자백하면 마지막일세. 하고 그동안 모은 돈 6만원을 사업기금과 교육기금으로 살려우를 위하여 내어놓기로 하였다는 말과 남은 채권 1만 8천여원을 탕감했단 말을 하고 이런 것으로 내 죄가 탕감 대리라고는 믿지 않네. 나는 검사국의 자연에서 자네가 무죄한 것을 변명할 결심도 가지고 있네만은 그렇게 한다고 꼭 자네가 무죄가 되는지가 의문이야. 그래서 똑바로 말이지. 나는 세상에 있어서 자네가 나올 때까지 자네가 하던 일을 해보려고 하네. 나는 그것이 자네 뜻인 줄 아네. 안 그런가? 숭은 아직도 대답할 바를 찾지 못한다. 도무지 이것은 믿기지 아니하는 일이다. 정근이가 무슨 생각으로 자기를 놀려먹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자네가 내 말을 안 믿으리. 그렇지만은 나는 자네를 미워하고 적으로 알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필경은 자네의 인격에 간복한 것일세. 나는 새 사람이 되었네. 자네를 따르는 충실한 제자가 되려네. 나를 믿어주게. 하고 정근은 두 손을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서나 법정에서나 자네가 나만 끌어넣으면 죄는 내가 지고 자네는 무사하였을 것을 나는 아네. 그렇지만 자네는 나를 끌어넣지 아니하고 애매한 죄를 달게 지지 않았나? 나도 사람일세. 사람의 마음이 있는지라 3, 4년이 지난 오늘날이라도 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 사람 나를 믿어주게. 이처럼 말을 하여도 나를 못 믿나? 하고 정근은 또 한 번 합장하고 고개를 숙인다. 정근군 고마움이. 나는 이제 자네를 믿네. 기쁘이. 살려울 하나만 잘 살게 되면냐. 나는 옥에서 죽어도 한이 없네. 하고 승은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인다. 어서 할 말만 해. 하고 간수가 재촉을 한다. 네. 할 말을 하지요. 하고 정근은. 그러면 내가 이 6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을 일러주게. 무엇이든지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하려네. 승은 이윽히 생각하다가 서울 가서 한민교 선생을 찾아보고 그 어른을 살려울로 모셔오게. 그래서 그 어른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자네 한 선생 알지? 음 말은 들었지. 배운 일은 없어. 한 선생이 가장 조선을 잘 아시네. 조선에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이가 그 어른이니 그 어른께 만사를 의논하게. 하고 승은 한 선생을 생각하였다. 그 어른이 살려울에 오시겠나? 오시겠지. 그럼 내가 이 길로 서울로 올라가겠네. 가서 자네 말을 하고 한 선생을 만나겠네. 하고 잠시 더 할 말을 생각하다가 자네 부인 따님 다 무고하시니 염려 말게. 하고는 간수의 재촉으로 승의 얼굴은 가려졌다. 정근은 처음 경험하는 감동을 가지고 물러나왔다. 다방골 현의사는 일찍 저녁을 먹고 등교 위에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쏘이고 있다. 현의사는 4, 5년 전보다는 뚱뚱해졌다. 그러나 남자도 모르고 아이도 아니 낳아본 그는 중년 여성의 태가 있는 중에도 처녀와 같은 태가 어딘지 모르게 있었다. 현의사는 옛날 모양으로 탁자 위에 질겨하는 우롱차 곧볼을 놓은 채로 요새에 와서 맛을 붙인 웨스트민스터를 피우고 있었다. 기라! 누구 오셨나 보다? 하고 현의사는 고개를 들었다. 소리에 응하여 뛰어나오는 사람은 16, 7세나 되어 보이는 흰 양보 기분 미소년이었다. 계집애는 낯살만 먹으면 서방 얻어 가는 것이 밉다고 하여 사내 아이를 두는 것이 요새 현의사다. 길이란 이 사내 아이의 이름이다. 현의사는 이 아이를 고르는 것을 마치 미술품을 고르는 것 모양으로 살빛을 보고 골격을 보고 손발을 보고 눈 코 입을 보고 음성을 보고 별의 별 것을 다 보아서 고른 것이다. 네? 하고 길이가 현의사의 곁에 오는 것을 현의사는 담배 내를 길게 나체 푸 하고 뿜으며 김옥언니 대문에서 누가 찾지 않아? 하고 길의 볼깃짝을 때렸다. 오! 또 이 박사가 왔군! 하고 길은 댄스하는 보조로 걸어나간다. 과연 이 박사였다. 구이브닝 닥터! 하고 이 박사는 단장을 팔에 걸고 파나마를 벗어 번쩍 높이 들고 글쎄 왜 순례 같은 여자를 버려? 하고 현의사는 누운 채로 어때? 인제야 이 건영이가 심순례 신들은 매겠소? 흠! 앙하리 보살이 내렸지. 백주에 그런 여자를 마대? 그러고는 그게 뭐야? 이 계집애 저 계집애 나중에는 남의 유부녀 궁둥이까지 따라 댕기니 흠! 어때? 하고 피해든 일을 해 보인다. 닥터! 이건 너무하지 않으시우? 하고 이 박사는 싱글싱글 웃는다. 이 박사도 그동안에 몸이 나고 얼굴에는 마치 술꾼이나 건달에게서 보는 번질번질한 빛이 돈다. 5, 6년 전에 얌전하던 점잖던 빛은 다 없어졌다. 이 박사는 신발 신은 채로 한 발을 마루에 올려 짚고 탁자 위에 놓인 웨스터민스터 갑을 집으며 글쎄 여자는 여자답게 가늦한 권련을 먹는 게지. 웨스터민스터 다 뭐야? 하고 한 개를 꺼내어 입에 문다. 흠! 무슨 상관냐? 오늘도 어디서 한 잔 자셨구려? 하고 현의사는 담뱃불을 이 박사에게 준다. 인생이 실패한 나 같은 사람이 술이 아니면 무엇으로 사오? 당신이나 내나 다 일생의 패군지장이거든? 하고 만나는 듯이 담배를 깊이 들여빤다. 당신이나 패군지장이지 내가 왜 패군지장이오? 나는 당신네 같은 패군지장을 구경하고 사는 사람이라나? 길아! 하고 이 박사는 길의 손을 잡아 끌며 나는 네가 부럽구나 하고 싱글싱글 웃는다. 왜요? 하고 길은 무슨 장단을 맞추어 몸을 우쭐거린다. 너는 이런 주인아씨 같으신 미인 곁에 밤낮 있으니까 부럽지 아니하냐? 하하하하! 하고 길의 어깨를 툭 치고는 현의사를 향하여 자 나서우! 하고 재촉한다. 어디를? 음악회! 심순예 독주회? 슈얼! 이렇게 표 두 장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표를 내보인다. 그래 순예 음악회를 갈 테야? 하고 현의사는 기가 막힌 듯이 웃으면서 몸을 반쯤 일으킨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독주회를 한다는데 내가 안 가고 누가 가요? 하고 이 박사는 뽐낸다. 사랑하는 사람? 흠! 이 박사야 치마만 두른 사람이면 다 사랑하지? 빗자루에 치마를 둘러도 사랑할걸? 흠! 그 싸구려 사랑! 대관절 이 박사가 미국서 돌아온 후로 모두 몇 여자나 사랑하셨소? 몇 여자나 버려주고 몇 여자에게서나 핀둥이를 맞았소? 이거 왜 이러시오? 하고 이 박사는 약간 무한한 빛을 보인다. 이거 왜 이러시오가 아니오. 이제는 사랑구시를 좀 해보란 말이오. 그러다가 이제 텍사스에서까지 쫓겨나지 말고. 오 참! 거기 타이피스트를 또 사랑한답디다 그려. 괜히 그러지 말고 다 늙어죽기 전에. 다만 며칠 만이라도 사람구시를 좀 해보아요. 세상에 왔다가 한 번도 사람구시를 못해보고 간대서야. 섭섭하지 않소? 하고 현의사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볼일 다 보았다는 듯이 또 드러눕는다. 이 박사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이 박사의 마음에도 괴로움이 생긴 것이었다. 인제는 교회도 떠나버렸다. 점잖은 친구들도 다 자기를 받자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여자들은 다 자기를 피하게 되었다. 잡지들이 자기를 놀려먹던 기사조차 인제는 써주지 아니하게 되었다. 생각하면 적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닌댔자 어느 천년의 신용을 회복할 것 같지도 아니하고 무슨 사회적 활동을 하려 하여도 인제는 거들떠 보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돈은 벌어지느냐 하면 그리할 미천도 재주도 없었다. 텍사스에서 돈 100원이나 받는 데야 그걸로는 저축이 될 성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인제는 나이도 40이 가까워 오지 아니하는가. 세상에서 버려진 몸은 생각할수록 적막하였다. 현의사는 만날 적마다 이 박사를 놀려먹고 공박하였다. 그러나 현의사밖에는 그렇게라도 자기를 아랑곳해주는 이도 없었다. 가끔 현의사에게 아픈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적막해지면 이 박사의 발은 현의사의 집으로 향하였다. 처음에는 현의사를 제것을 만들어보려고 따라다녔으나 벌써 그 야심을 버린지는 오래다. 이 박사가 보기에 현의사도 하늘에 핀 꽃이었다. 그래도 현의사를 아니 따를 수는 없었다. 현의사도 귀찮게 생각은 하면서도 이 박사를 영접하였다. 영접한다는 것보다는 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올 때마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희롱하는 모양으로 희롱하였다. 아무런 말을 하여도 썽도 안 내는 것이 좋은 장난감이었다. 유시호 불쌍하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한 때에는 한 번 악수를 하여 주었다. 이 박사는 현의사의 손을 한 번 잡으면 울 것 같이 감격하였다. 현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손을 내어주면 이 박사는 여왕의 손을 잡으려는 신하 모양으로 허리를 굽히고 그 손을 잡았다. 어떤 때 그 손등에 키스를 하다가 뺨을 얻어맞은 일도 있었다. 저것은 무엇의 소용이 될구? 하고 가끔 현의사는 이 박사를 보고 생각하였다. Good for nothing. 무용지물이다. 하고 입 밖에 내어 말한 일도 있었다. 이 박사 자신도 무용지물인 것을 의식하는 모양이었다. 영어나 좀 가르쳐보구려. 이렇게 현의사는 이 박사의 소용처를 찾아도 보았다. 허허허허. 하고 이 박사는 웃을 뿐이었다. 공예당은 상당히 만원이었다. 순례의 모교의 서양사람 선생들도 보이고 그의 동창인 아름다운 여자들도 떼를 지어서 순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순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딸의 영광을 보려고 맨 앞줄에 와서 가슴을 두근거리고 앉아있었다. 순례의 어머니는 아직 젊지만은 그 아버지는 벌써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잡혔다. 4년이나 말리 타국에 떠나있던 딸이 돌아온 지가 한 달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밤에 분 듯 잠을 깨어서는 딸이 멀리 미국에 있는 것만 같았다. 이 박사와 현의사도 보였다. 시계의 바늘이 8시를 가리키고도 2, 30분 더 지난 때 주최자인 조선음악회를 대표하여 이전에 A 교수가 작은 몸에 연미복을 입고 단상에 나타났다. 일동은 박수하였다. A 교수는 이렇게 심순예를 소개하였다. 이 사람은 우리 조선의 새 천재 한 분을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하고 심순예의 양력과 그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또 어떻게 큰 재주를 가지면서도 힘써 공부한가를 열 있는 말로 설명한 뒤에 A 교수는 한층 소리에 힘을 주어서 그러나 이상의 말씀한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심순예씨가 가졌습니다. 그것은 조선적인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이 조선 사람의 조선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비하셨거니와 이것은 심순예씨의 예술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연주할 곡조 중에서 아 그 나라라는 것과 사랑하는 이의 슬픔은 심순예씨 자신의 작곡이라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서양 사람이 지은 곡조를 치더라도 그의 손에서는 조선의 소리가 우러나옵니다. 한 말씀으로 하면 심순예씨는 서양악기인 피아노의 건반에서 순전한 조선의 소리를 내는 예술가입니다. 심순예씨야말로 진실로 조선의 딸이요. 조선의 예술가라고 할 것입니다. 하고 심순예를 불러내었다. 집이 떠나갈 듯한 박장소리에 낯을 불키고 나서는 심순예는 5년 전보다 약간 몸이 여의여서 호리호리하였다. 모시적삼에 모시치마를 입고 그리 굼도 없지 아니한 까만 구두를 신었다. 어느 메로 보든지 미국에 다녀온 현대 여성 같지는 아니하고 A 교수가 소개한 바와 같이 조선의 딸다운 얌전과 겸손과 수삽이 있었다. 순예는 은사되는 A 교수의 열렬한 칭찬과 청중의 박수 갈채에 잠깐 지나치게 흥분함을 깨달았다. 눈이 아뜩아뜩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순예는 피아노 옆에 앉아서 마치 기도하는 사람 모양으로 1, 2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다음 순간에 순예의 손은 들렸다. 열 손가락이 하얀 건반 위로 날았다. 방 안은 고요하였다. 마치 아무것도 없고 순예가 치는 소리만이 유일한 존재인 것 같았다. 한 곡조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일어났다. 순예가 뒷방에 들어오면 순예를 딸이라고 하는 홀부인은 순예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순예를 사랑하는 동창들도 순예를 안고 기뻐하였다. 아, 그 나라가 연주될 때에는 청중은 거의 숨이 막힐 듯 하였다. 그 곡조가 끝나도 청중은 박장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하였다. 그러다가 순예가 무대로부터 사라진 뒤에야 끝없이 박수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순예는 울려오는 박수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누를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거의 기절할 것 같이 기운이 빠짐을 깨달았다. 동창들은 부채를 붙여주고 땀을 씻어주었다. 그러나 순예의 가슴에는 명상할 수 없는 고적과 슬픔이 있었다. 한 선생이 들어와서 순예의 손을 잡고 칭찬의 말을 할 때 순예는 더 참을 수 없어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마지막은 사랑하는 이의 슬픔이다. 이것은 순예가 이 박사에게 벌임을 받았을 때 지은 것을 미국에서 몇 군데 수정한 것이다. 순예는 이 곡조를 안이하려 하였으나 홀 부인이 굳이 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넣은 것이었다. 순예는 마지막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곡조는 끝났다. 아 어떻게 애틋한 선율이냐. 청중은 일제히 한숨을 쉬었다. 순예가 피아노에서 일어서려 할 때 청중으로부터 꽃다발을 들고 무대에 뛰어올라 순예 앞에 막아서는 이가 있었다. 그것은 이 박사였다. 이 박사는 꽃다발을 순예 앞에 내어 밀었다. 순예는 무심히 꽃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다음 순간에 순예는 꽃다발을 무대 위에 내어 던지고는 그 손으로 낯을 가리고 비틀비틀 쓰러지려 하였다. 쓰러지려는 순예는 이 교수의 팔에 안기어 뒷방으로 옮김이 되었다. 청중이 일제히 일어섰다. 그 중에서 저 놈 끌어내려라. 저 생마 이건영이 놈을 끌어내려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영이가 무대에서 갈팡질팡 할 때 무대 밑에서 어떤 노인이 뛰어올라와 이건영의 멱살을 붙들고 따귀를 수없이 갈겼다. 그 노인은 순례의 아버지였다. 이놈 오늘 내 손에 죽어라. 하고 노인은 소리를 질렀다. 몇 사람이 뛰어나와서 노인을 안고 이건영을 붙들어 내렸다. 임석 경관이 나서서 청중에게는 해산을 명하고 노인과 이건영을 붙들었다. 순례는 현의사의 손에 치료를 받았다. 10분 후에는 회장은 고요하게 되고 뒷방에만 순례 어머니와 홀부인과 현의사와 한선생과 사랑하는 친구 몇 사람이 말없이 순례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렸다. 그놈이, 그놈이 어쩌면 또 나선단 말이냐. 그 마귀놈이, 그 죽일놈이. 하고 순례의 어머니는 울었다. 20분이나 지나서 순례는 정신을 차렸다. 현의사를 안동하여 자동차를 타고 순례는 집으로 돌아왔다. 순례는 아무 일도 아니 생긴 것처럼 한잠을 잤다. 그리고 잠이 깬 뒤에는 대청의 시계가 두시를 치고 창에는 달이 환하게 비췄었다. 순례는 일어나 안방에 들리지 않게 가만히 창을 열었다. 하늘에는 여기저기 구름조각이 떠 있으나 여름달이 휘영청 밝았다. 순례는 문지방에 몸을 기대어 멀거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안방에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순례가 정신없이 잠든 동안에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나온 것이다. 그놈이 내 딸 속인 놈이오. 그놈이 여러 계집애를 버려준 놈이오. 그놈이 세상에 나와 돌아다니면 내 딸이 언제 또 그 변을 당할는지 모르고 또 남의 딸을 얼마나 더 버려줄런지 모르니 그놈을 꼭 잡아다가 가두고 내 노취를 말아주시오. 하고 순례의 아버지는 경관에게 순박한 말을 하였다. 그러고는 다시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놓여 나왔다. 나와서는 딸이 편안히 잠들어 자는 것을 들여다보고 내가 늦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막 잠이 든 것이었다. 그놈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을. 하고 아버지는 장구대로 중얼거렸다. 순례에게 준 이건영의 타격은 순례에게 보다도 순례의 아버지에게 더 아픈 영향을 주었다. 딸을 사랑하는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십 년은 더 늙은 듯 하였다. 시체 사람들 모양으로 입 밖에 내어서 말은 아니 하지만은 가끔 비분한 생각이 치밀어서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리해서 이 슬픔은 순례 아버지의 성격을 침울하게 만들어버렸다. 순례는 달을 바라보았다. 어려서부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시절부터 바라보던 달이요. 이건영과 약혼한 뒤에 그 속에 건영의 얼굴을 그리며 바라보던 달이었다. 어디서든 달을 보면 순례는 건영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것은 순례가 이 박사와 단둘이 애출하기를 허락받은 첫날 밤에 남산 공원에서 달을 가리키고 산을 가리켜 서로 사랑이 변치 말기를 맹약한 까닭이었다. 그때 이 박사는 순례의 귀에 입을 대고 영어로 저 달이 빛나는 동안 저 하늘이 있는 동안 하고 세 번 맹세를 주었다. 그때 순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순례는 미국에 있는 동안이나 미국을 떠나서 조선에 올 때에도 이건영에 대한 생각을 떼어버리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달을 떼어버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그 생각을 떼어버리기가 어려웠다. 반드시 그리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건영의 인격에 대하여서는 침을 뱉고 쉽게 불쾌한 생각을 가지지만은 그래도 이모첨어로 이치질을 아니하였다. 그의 미운 모양이 순례를 더 괴롭게 하였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 하고 순례는 머리를 흔들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이튿날 한 선생이 순례의 집을 찾아왔다. 한 선생은 순례의 부모를 향하여 어젯밤에 생긴 일을 의뢰하고 순례를 향하여 너 여행 좀 안 해보련? 나는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문명했다는 미국에 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문명 못한 조선 시골 구경을 좀 해보지 하였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로 순례에 관한 소문은 반드시 높을 것이다. 새 학기부터 목요에서 교편을 들기로 대개 내정이 되었지만은 어젯밤 사건이 그 일에 어떠한 방향 전환을 줄는지 모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순례도 좀 서울을 떠나고 싶고 순례의 부모도 딸이 잠시 어디 소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래서 한 선생을 따라 살려울에 가보기로 곧 작정이 되었다. 서울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순례의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살려울 가면 정선이도 있고 선이도 있지. 너 알지? 하고 한 선생은 순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럼요. 하고 순례도 오래 못 만난 정선과 선이를 만날 것을 기뻐하였다. 그래라. 선생님 따라가서 구경이나 잘해라. 선생님 말 읽기지 말고. 하고 순례 어머니는 어린애 타이르듯이 말하였다. 밤 10시 20분 경성역을 떠나는 북행에는 한민교를 전송하는 40, 50명 남녀가 있었다. 그 전송객 중에는 한은 선생도 있고 홀 부인도 있고 정서분도 있고 현의사도 있었다. 한 선생은 안동포로 지은 스메리 양복에 인제는 전 조선에 몇 개 안 남은 총 모자를 썼다. 한 선생은 평생의 소원이던 농촌 경영, 농촌 지능 운동의 기회를 잡은 것이 기뻤다. 그는 전송 나온 사람들에게 유정근을 일일이 소개하였다. 이이가 유정근 씨요. 전 재산을 내어놓아서 농촌 운동을 하시는 이인데 조선의 이런 독지가가 열 분만 나기를 바라오. 하고 유쾌하게 웃었다. 한은 선생의 손을 잡고는 한 선생은 유정근을 소개한 뒤에 유정근 씨 말씀을 들으니까 정선이가 광당포 치마적 삶을 입고 아주 농부가 다 되었답니다. 하였다. 따르르 하고 차 떠날 때가 되었다. 신호가 나자 사람들은 한 선생과 마지막 악수를 교환하였다. 맨 나중 한 선생이 차에 오르려 할 때 어떤 농림 모 쓰고 고의 적산만 입은 청년 하나가 나와서 선생님! 하고 한 선생을 불렀다. 한 선생은 발을 멈추고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갑진이 올시다! 하고 농물을 벗었다. 어! 갑진군인가? 하고 한 선생은 놀라며 갑진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그리고 갑진의 차림차림을 훑어보았다. 어서 오릅시오. 저도 신촌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한 선생의 뒤를 따랐다. 전송하던 사람들도 갑진이라는 말에 한 번 놀라고 그 초초한 행색에 두 번 놀랐다. 차는 떠났다. 한 선생은 3등 차의 승강대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일일이 전송하는 인사에 대답하였다. 순례는 한 선생의 어깨 뒤에 숨어서 아무쪼록 사람의 눈을 피하였다. 이리와 앉게! 하고 한 선생은 갑진에게 자리를 권하며 그런데 대관절? 그동안 어디가 있었나? 2, 3년 동안 도무지 소식을 못 들었네 그려? 하고 갑진의 볕에 그을은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씀하지요. 저는 그동안 건불랑가 농사했습니다. 건불랑? 하고 한 선생은 더욱 놀란다. 네, 평강 건불랑 말씀하여 허승군의 예심 결정서를 보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건불랑으로 갔습니다. 가서 만 2년간 농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번 소비조합 물건을 사러 서울을 왔던 길인데 선생님이 살려올러 가신다기에 잠깐이라도 만내볼 양으로 퍽 주저하다가 나왔습니다. 하고 갑진은 유쾌하게 웃었다. 어째 내 집에 안 왔나? 하고 한 선생은 갑진의 수목구의 입은 무릎을 친다. 아직 찾아 배울 때가 못 되니까요. 아직 사람이 다 안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될 만하거든 찾아 뵈려고 했지요. 하, 도무지 꿈 같습니다. 선생님. 하고 웃는다. 그 소리 내어 웃는 모양만이 갑진의 옛 모습이었다. 차가 신촌에 서려할 때 갑진은 한 선생과 악수하며 선생님, 제1선생님 말씀을 안 듣던 저도 필경 선생님을 따르노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명년쯤 한번 건불랑도 와 주십시오. 하고 뛰어내렸다.